어디 가서 좋은 놈 만나고 왔어? 나 죽기 전에 어떤 놈 만나는 재미가 어떻든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응? 미치도록 일만 했어 사람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더니 여보, 잘 가요 나는 살태야 당신 못 가지 내가 살아줄게 떠나줘 어서 호접난 박학영 나는 거울에 서 있는 낯선 여자를 마주보고 서 있다 어깨가 축 처져 내렸다 동공도 풀어져 있다 누가 봐도 이 모습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지 않겠구나 수돗국지를 돌려 물소리를 크게 했다 통곡을 하고 싶지만 그럴 순 없다 혈압도 콱 깨물고 수돗물처럼 피를 흘리며 죽어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일지만 마음뿐이다 목숨은 질기다 수돗국지를 잠그고 거울 속에서 빠져나왔다 몸은 처지는데 가슴에선 불이 났다 지금까지 잘 눌러왔는데 여기서 무너지다니 남편 곁으로 돌아와 수척하고 망가진 모습을 잠시 내려다본다 마치 다른 세상의 사람을 구경하듯 건너다 본다는 게 마절성 쉽다 화장실에만 다녀와도 어디에 갔다 왔느냐며 소리를 질러댔고 누굴 만나고 온 것이냐 질기게 추궁했다 욕설도 거침없이 쏟아졌다 성장한 딸아이 면전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팔에 꽂은 링거줄을 뜯어버리고 집에 가야겠다며 떼를 썼다 생피가 침대 시트를 척 씌었다 죽을 끓이러 집에 오가는 시간도 인내하지 못하고 고함을 찔렀다 어디 가서 좋은 놈 만나고 왔어? 나 죽이 전에 어떤 놈 만나는 재미가 어떻든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응? 그러다가도 통사정을 했다 당신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난 죽을 것만 같아 아무데도 가지 말고 내 눈앞에 있어줘 나 안 꼭 미칠 것 같단 말이야 남편이 폐암 선고를 받은 것은 5년 전 이기라고 했다 의사는 매우 친절하고 세세하게 알려주었다 남편은 젊은 시절 말수가 적고 온우했다 이제 남편에게서는 도착시켰지만 암덩어리는 보란듯이 남편의 육신에서 보기 좋게 저의 영역을 넓혀나갔다 남편은 말이 없고 성실했다 딸만 둘이었지만 여느 남자들처럼 아들 타령도 하지 않았다 딸아이 둘이면 좋겠다 나는 나의 세상을 가꾸고 싶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중학교 졸업하고 이내 가발 공장에 들어가 익혔던 가발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다 가게를 하나 내어도 잘할 수 있었다 내 기술은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임을 자부했으니까 남편은 딱 한마디로 거절했다 가발만 아니면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고 했다 이른 새벽에 우유를 배달했다 계절이 가고 또 오고 갔지만 계절이 가는 소리거나 떠나는 소릴 귀를 열어 듣지 못했다 낮에는 인형을 꿰매는 부업을 했다 인형은 속이 텅 빈 채로 왔다 생기가 없는 인형의 뱃속에 솜을 넣거나 헝겁을 넣어 배를 꿰맸다 그리고 배가 부른 인형에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두 개의 눈을 붙여주었다 두 딸을 키우는 원동력은 세상의 어떤 에너지보다 강해서 인형의 배는 자꾸 채워지고 두 개의 눈이 박힌 인형은 세상 밖으로 나갔다 두 딸은 연년생이었다 예쁘게 컸고 머리가 좋았다 네 식구 살기에 넉넉할 정도의 큰 평소 아파트도 장만했다 남편이 일하는 건설회사에서 지은 아파트였다 일벌레인 남편에게 회사는 특혜를 주었다 두 딸도 이름난 대학에 들어간 재원이었다 아빠를 닮아 외모까지 갇혀서 세상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엄마를 닮아 예쁘다고 하지만 남편을 닮았다고 나는 거침없이 말했다 남편의 벌이로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나는 파지런을 떨었다 두 딸을 공부시키고 출가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부업도 놓았고 이제는 생전의 염원이었던 한복 바느질을 취미로 배우기 시작했다 발이 고운 모시로 한복을 지어 입혀서 남편이 고상하게 늙어 가도록 하고 싶다는 소망을 이루는 중이었다 외손주들을 보게 되면 그 녀석들에게 손수 옷을 지어 입히고 함께 사진을 찍어 간수하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부를 더 하고 싶었다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사고 싶었다 노후는 책을 읽으며 부잣집 마님처럼 깨끗한 모시적삼에 풀을 먹여 정갈하게 입고 싶다고 꿈을 적어두곤 했다 마흔여섯 살이 되기까지 두 딸을 공부시키고 남편 바라지에만 골몰했다 내 몸을 걱정해 본 적도 없다 남편은 하늘이었고 담장이었다 희망을 공급하고 꿈이란 열매를 따게 하는 나무였다 남편은 술이나 담배도 즐기지 않았다 그 흔한 감기조차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입맛이 없다며 밥상머리에서 투정을 부렸다 가끔 기침을 했고 감기인 듯하다며 동네의 약국을 찾았다 남편의 눈치를 보기에 나는 급급했다 이상스럽게 남편의 감기 기운은 오래 끓었다 허긴 그동안 그만치 몸뚱아리를 써먹었으니 골골할 때도 되었지 남편을 안쓰럽게 여기며 보약을 지어먹였지만 차도가 없었다 남편은 틀틀대며 건강한 사람에게 뭐하는 짓이냐며 마뜩지 않게 여겼다 3년 전 건강검진받을 때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것만 강조했다 오래 건강검진받아야 하는데 아직 기간도 많이 남아있고 회사 일이 많이 바빠서 검진을 나중에 받을 생각이라고 그러니 걱정 말고 아이들 건강이나 챙기라는 말만 했다 남편의 입맛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러 번 병원에 가보기를 권했지만 남편은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곧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하게 될 거라며 고집을 부렸다 남편인 여전히 회사 일로 늘 바빴다 일 중독자였다 새벽에 출근하고 퇴근은 늦었다 지방 출장이 많았고 건설 현장에서 밤을 지새우는 일이 많았다 회사와 모두가 같은 입장이라고 함께하지 못하면 금방 뒤처지고 도퇴된다고 했다 회사원의 운명이라고 했다 그러던 남편이 어느 날 밥상머리에서 느닷없는 구토증을 보였다 체했나 싶어 약을 먹으면 가라앉았나 싶다가도 장기침을 하면서 구토 증상은 반복됐다 등을 두들겨주며 병원을 권유하는데도 남편은 과로 때문이라면서 가볍게 치부했다 문득 남편이 눈에 띄게 말랐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침 끝에 개결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다 가슴이 심하게 튀며 불안감으로 요동쳤다 아무래도 당신 안되겠어요 당장 병원에 가봅시다 요즘 한창 회사가 바쁜 시기야 바쁜 일 끝나면 가보도록 하지 뭐 어차피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 가야 하는걸 당신 회사가 안 바쁜 적이 있었나요 회사에 들어가면서부터 지금까지 당신 편하게 휴가 한번 다녀온 적 있었어요 늘 일만 했어요 회사 회사 회사가 바빠서 이번 바쁜 일만 마무리하면 당신 늘 일했어요 바쁘게 산 걸 뭘 할 순 없지요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라고 다들 말하잖아요 감기 한번 알지 않고 사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병원에 가면 큰 병이랍니다 제발 종합 진찰을 받아보도록 하시자고요 도대체 당신 회사 건강검진은 언제 하는데요 26년이란 세월을 함께 살면서 이렇게 한꺼번에 말을 많이 해본 적이 있었던가 싶게 말을 쏟아내는 걸 보면서 남편이 웃었다 당신 뭘 잘하네 그것도 많이 잘하네 건강검진은 연말까지 하면 된다 바쁜 일 끝나면 가겠다는데 너무 닥달하지 마라 내 몸은 내가 잘한다 당신 감기 든 것처럼 기침하더니 혹시 각혈한 것 아니에요? 아니야 요즘 아파트 건설 현장에 자주 나가 있다 보니까 먼지 때문에 일어난 기침일 뿐이야 당신 각혈한 거 봤다고요 너무 놀라서 심장 묻는 줄 알았는데 당신 눈치수로 만류해서 아이들 앞에서 말하는 것 뿐이에요 병원이 먼저예요 그 아이들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우려니 얼어설 거 남편을 설득하려는 대화는 남편에게 설득당하는 식으로 끝났다 남편의 생존 기간이 3년이라 하더니 3년을 거뜬히 넘겼다 이제 생존 기간 3개월이란다 5년을 길다 생각한 적이 없는데 3개월 일하는데 길다고 느껴진다 너무 길어서 숨이 막혔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발광이 난다 봄인가 나는 병실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옷차림에서 봄이 왔다는 것을 깨닫는다 봄이 손님처럼 행인처럼 몇 번을 스쳐 지났다 계절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하던가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엄마가 계절에 따라 옷을 갈아입히면서 말하곤 했었다 가는 것 계절 아 봄이 왔다가 갔고 여름도 왔다가 갔고 가을도 여러 번 겨울도 여러 번 왔다가 갔지 그땐 뭔 말인지 몰랐는데 50고개 넘어서니 이제 알겠다 가고 있었네 난 핑계쳐 두고 계절이 저 혼자 가고 있었어 나는 병실을 나왔다 정확하게는 남편에게서 나왔다 무엇인가 쫓기는 기분이다 흘끗 병실을 올려다보았다 남편이 내 목덜미를 잡는 것 같다 뒷목이 서늘하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병원 복도에 있는 빈 의자에 앉았다 추슬러야 한다 지금껏 잘 버텨왔는데 추슬러야지 단정히 앉아 보려 하지만 어지럼증이 왔다 가슴이 답답했다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눈을 감은 채로 앉아 있었다 거울 속의 나를 떠올리면서 또 다른 나에게 잡아먹힐 것 같은 위기감이 전신을 희감했다 아 따라가선 안 돼 따라가고 싶지 않다 위기에 처한 마음에서 눈을 떴다 일어서자 머리털이 빠져 마치 세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낙심하던 사람들 마음이 시든 채소처럼 시들어가는 사람들 머리에 근상 가발을 씌워 희망을 일구어내던 사람이 나란 말이다 내 영혼의 삶의 가발을 만들어 씌우자 내가 만들어낸 가발은 머리털을 잃어버린 사람의 머리에 씌워졌고 그 사람이 심장에 피돌기를 시켰을 것이다 그 사람이 봄을 만났듯이 나도 봄을 만나자 나가자 연변 출신의 간병인 금숙 씨가 다가온다 지친 병원 생활의 유일한 말 친구다 얼굴색이 조치 않다며 어디 가냐고 묻는다 오늘은 금숙 씨와 말 친구가 될 여력이 없다 봄이 떠나기 전에 봄 기운에 젖고 싶고 봄 냄새를 맡고 싶고 봄의 기운을 얻고 싶다 금숙 씨를 뒤로 하고 발걸음을 서둘렀다 걸음을 서둘러 병원 거물을 벗어나 잠시 발길을 세운다 5월을 준비하는 봄은 그동안 어디로 간 것일까 그동안 핀 꽃들은 다 어디로 갔지 꽃이 핀 걸 본 것 같은데 눈을 돌려 벚꽃이 찬연했던 병원의 정원을 뒤돌아 보았다 아 아직 보랏빛 꽃나무가 선연하다 저 꽃 저 보랏빛 꽃이 낯이 익다 가까이 가보자 라일락을 닮은 듯 하지만 향도 다르고 좀 더 우거진 보랏빛이다 보랏빛 꽃나무에 가까이 다가섰다 훅 하고 끼쳐드는 꽃바람 소리가 들려나는 것 같다 보랏빛이 선연한 꽃나무 곁에 한참 머무른 다음에야 기억이 났다 나무 아래 친절하게 정향나무라는 팻말이 뒤늦게 눈에 띈다 꽃향기가 좋다 얼마만에 맞고 느껴보는 꽃향기인지 어린 시절 뜰에 봄이면 보랏빛 꽃을 피우는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아버지가 꽃나무 아래에 서 있던 나에게 어느 날 가르쳐준 이름이었다 주로 삼기숙에 피는데 원추리 꽃이 핀 다음에 핀다고 했던가 남략 지방에서 많이 피는 꽃이라고 들었던 기억이다 정향나무 꽃 향 한참을 상염이 잠겼다 천천히 봄 안으로 나 있는 길을 들어섰다 들력으로 들어선 길은 멋대가리 없이 시멘트 포장이 되었다 들판을 가로지르자 가슴이 열린다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차물로 금방 세수한 것처럼 맑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은 기왕 나선 길이다 억울하고 우울한 마음을 떨쳐버리자고 마음을 다져봤다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모의 손에서 자랐다 14살 때였다 아버지는 타이어 공장에 취직이 되었다면서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했다 고모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타이어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했고 회사 높은 분에게 청을 넣어 그 타이어 공장에 취직이 되었다 저여 공장에 들러 인사도 하고 살집도 알아봐야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흡족한 웃음을 남기고 떠났다 그날 이후 나는 아버지 어머니를 보지 못했다 집을 구하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났고 수술을 했지만 결국 두 분이 하루 간격으로 돌아가셨다는 말만 들었다 두 분은 시신으로 온양으로 돌아와 장례식을 치렀다 나는 무서웠고 떨렸으며 서러워서 울었다 울음이 끝나기도 전에 고모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모기뿔이 오르고 달빛이 부역해 달무리를 만들던 밤이었다 고모와 고모부가 속삭이듯 하는 말을 훔쳐 들었다 야는 중학교까지만 보내도록 해요 오빠네 가산정리로 돈은 좀 대지만 우리 아이들 공부시켜야 하니까 야는 중학교 졸업하면 돈벌이 보내자고요 당신 오빠 유언이 자식이라곤 저거 하나 있는 거 공부시켜달라고 유언했는디 그래도 되겠어? 당신 참 무섭네 낸 중에 오빠 만나면 지가 잘못을 빌 거구먼요 그러니 당신은 아마 말어요 누가 들을까 싶네요 내색 말어요 당신 월급으론 우리 새끼들 넷 대학까지 못 가르친다고요 뭔 일이 있어도 내 새끼들은 대학에 보내야 그슈 여기에도 어쩔 수 없어요 고모부는 고모의 말에 더 이상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혹시 고모와 고모부가 자신이 자지 않고 그 말을 들었다고 생각할까 봐 숨을 죽여야 했다 그냥 모든 게 무섭고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고모는 자기 자식들 공부시길 미천이 생겨서인지 친절했고 따뜻이 대했다 그저 그런 고모가 고마웠을 뿐이다 나는 앞날이 아득했지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고모가 시키는 대로 돈벌이에 나섰다 고종사촌 형제들이 머리가 좋았는지 좋은 학교를 진학하는 것이 부러웠지만 나는 참았다 우선 온양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구로공단에 있는 가발 공장에 취직을 했다 기숙사가 있다는 이유에서 선택한 일자리였다 가발 만드는 일이 좋았다 주로 미국에서 원자재를 받아와 완성품을 만들어 보냈다 가발 만드는 공장은 꽤나 까다로워서 처음엔 숭용공들 옆에서 시중을 틀면서 어깨 너머로 배웠다 눈설미가 좋고 손이 야무져 어렵지 않게 가발을 완성하는 공장에 참여할 수 있었다 성실함으로 추천을 받아 야간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었던 것도 행운이었다 말이 야간 고등학교이지 야학이나 다름없는 허술한 학교였지만 열심히 공부했고 졸업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몇 푼 월급도 올랐다 그때 알았다 이 나라에선 무조건 배워야 한다는 것을 졸업 후 얼마 있지 않아 고모부에게서 중신을 서겠다는 연락이 왔다 지금의 남편이었다 고모는 그저 실력 있고 착실한 사람으로 귀한 대학물을 마신 사람이라고 추켜세웠다 남편은 무척 헌칠했다 나는 그를 마주볼 자신이 없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누구나 꿈을 꾸는 괜찮은 대학을 나왔다는데 그런 사람이 왜 자신과 선을 보는지 알 수가 없었다 많이 궁금했고 남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었지만 가족도 일가 친척도 없어 고아와 같다는 소개만 들었을 뿐이었다 고모부는 일하는 직장에서 등록금을 벌기 위해 나온 남편을 만났다고 했다 몇 년 봐왔는데 이만한 사람이 없겠다 해서 조카 딸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가발을 만드는 숙연공이 되었기에 회사는 극구 결혼을 말렸다 조금만 더 하면 가발이 대접받는 세상에 올 거라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가발을 생활 필수품으로 찾게 될 거라고 그 재주면 따로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거라며 함께 잃었던 사람들은 결혼을 아쉬워했다 그들과 기념품으로 평생 간직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짧은 쇼커트 가발을 만들어 선물로 받았다 최고의 재질로 만들었기에 오랫동안 사용해도 좋을 거란 인사가 붙었다 조촐한 그야말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을 한과 동시에 구로공단을 떠났다 남편이 극구 구로공단 근처에서 벗어나길 원했기 때문이다 남편은 가난한 고학생이었기에 내가 모은 적금을 단 돈으로 작은 방을 얻어 살림을 꾸렸다 작았지만 빛났다 그 순간은 그 시절을 좋아하는 것으로 가발은 과거 완료형으로 관수되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을 병원에 데려가야겠다고 다짐하면서 남편의 회사 동료 이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부장은 유일하게 소통하는 남편의 동료이자 친구이자 지인이었다 이 부장의 권유로 등을 떠밀리다시피 병원에 가게 되었다 이 부장이 아는 의사가 있는 큰 병원에 예약을 해 주었다 예약일 이른 아침 남편을 끌다시피 택시를 탔다 별일 없어야 할 텐데 걱정이 되네요 별일 없겠죠? 여보 남들도 다 들어놓는다는 보험이라도 들어둘 걸 그랬어요 보험이란 말만 나와도 하도 당신이 반대하셔서 들지 못했는데 후회되네요 왜 나 죽으면 보험금 타서 잘 먹고 잘 살게 보험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남편은 늘 이랬다 꼭 자기의 죽음과 결부시켜 보험에 관한 좋지 않은 설레를 대풀이해서 이야기했다 남편 친구 중식씨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 죽었는데 그 보험금으로 중식씨 아내가 아이들을 버려두고 재가를 했다는 도도리표 이야기다 본 적도 없는 중식씨는 보험과 연관된 수식어가 되어 있었다 넌 나 죽어도 날련들 내팽이 치지 말고 살아라 남편이 남긴 여운은 나에게 이런 뜻으로 들리기도 했다 최근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보험에 관한 미련을 못내 버리지 못했다 남편 모르게 들어둘 걸 그랬나 미련이 남았다 하여간 당신 앞에서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아무렴 당신이 저 앞서 가시려고요 그저 건강만 해주세요 전 무조건 당신 편이랍니다 수척해진 남편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남편의 손을 슬쩍 잡았다 걱정 마 별일 없을 거요 그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오면서 남에게 해대는 일 한 게 없는데 하늘이 무심하실라고 하늘이 무심하지 않으면 세상에 억울한 일이 생길까요 남편은 자신이 술도 하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오직 회사와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절대 심한 병에 걸릴 리가 없다고 했다 남편의 말을 듣고 있너라면 심경이 착잡했다 진료를 받게 되면 따라오는 여러 가지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치면 운전을 하는 것도 힘이 겹지 싶어 택시를 잡았다 결국 남편은 그날 이후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차 운전대를 잡지 못했다 남편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검진을 하던 의사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느낌이 그랬다 의사 표정이 안 좋구나 무슨 일 있는 걸까 우리 남편 담배도 안 피워요 우리 남편 술도 마시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폐암이라니요 오직 일만한 사람이에요 죽어도 가로사여야지 왜 폐암인데요 말이 안 돼요 말도 안 돼 말이 안 된다고요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남편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이사와 면담 후 순순히 입원을 했다 아마도 이사에게 청천병역 같은 폐암에 관한 소견을 들었을 것이다 남편은 내색하지 않았다 워낙 감옥했던 사람이었지만 더 말이 줄었다 남편의 의중을 묻기도 또 겁이 났다 입원하고 일주일째 되던 날 폐암이란 확실한 통보를 받았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남편이 수술실로 들어갔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남편은 손을 잡아달라고 했다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다 아니 남편이 손을 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잡아주었다 한참 후 남편은 한 마디 남기고 눈을 감으며 수술실로 들어갔다 너 무섭다 수술은 잘 되었다고 했다 재발을 막기 위해 한 달쯤 지나 항암치료가 시작되고 나서 며칠 후였다 남편이 모두 잠든 병실에서 답답하다면서 바람을 쐬고 싶다고 했다 남편을 휠체어에 태우고 복도를 지나 병원 현관으로 내려와서 텅 빈 의자에 앉아 휠체어에 탄 남편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26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또는 해서야 할 말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너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누구랑 자랐는지 궁금했지 그러고 보니 우리 편하게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없이 그저 돈만 벌고 살았구나 미치도록 일만 했어 사람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더니 지금 와보니 내가 그렇구나 오늘은 너한테 아니 내 마누라한테 내 부인에게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나오자고 했어 사실 말이지 진즉의 말을 해주었어야 했는데 아주 오래 죽음과는 상관없이 너랑 오래 있을 줄 알았지 나 죽는다니까 많은 일들이 후회되네 이럴 줄 알았으면 휴가철에 휴가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함께 마시는 것도 먹으러 다닐걸 남편이 과거에 대한 압축풀기가 시작되었다 아무 감정도 없이 그저 벽을 보고 말하는 것처럼 남편의 이야기가 긴 철길처럼 이어졌다 나는 서울의 H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했지 고아 아닌 고아나 다름없었어 부모는 내가 기억할 수도 없는 어린 시절에 이혼을 했고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함께 집을 나갔어 어머니는 나를 다시 찾으러 오겠다고 어느 보육원에 맡겼지 구로공단 쪽에 있는 보육원이었어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 그래서 난 구로공단 쪽은 쳐다보기도 싫다 나는 곰곰이 생각했다 내가 부모를 잃었던 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남편도 부모를 잃은 셈이었다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고아원 원장의 조력이었소 그 후 등록군부터는 내 자신의 힘으로 사력을 다해 충당했는데 그러자니 4년 걸려 졸업하는 대학을 6년 만에 졸업했지 아버지가 찾아왔지만 만나지 않았어 어머니도 찾아왔지만 피했지 용서할 수가 없었다 고아라서 군대는 면제받았지만 가회를 여러 타임을 하면서 시간을 조먹다시피 했었지 그러던 중 어느 부잣집에 들어가 고등학교 3학년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여학생이었었어 서로 좋아했지 사랑한다고 영원하자고 맹세했는데 눈치를 챈 학생의 집이 발칵 뒤집어지고 뉴질랜드로 서둘러 이민을 떠났단다 사랑은 갑자기 산사태가 되어 우리를 덮쳤어 그럴 수 있지 나도 중학교를 함께 다녔던 남학생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설레었으니까 하늘이 좀 더 높았고 파랬으니까 빗줄기는 더 가미로웠으니까 나는 남편을 이해했다 그렇지만 가슴에서 이는 경랑을 감당하기는 다소 힘들었다 남편은 그 소녀와의 약속을 지켜 언젠가는 만날 것이라고 믿고 살았다는 얘기를 담담하게 이어갔다 살다 보니 문득 40대가 됐더군 그래서 잊어야지 했는데 잘 안되더라 그리고 50대가 되었고 어느 피 오는 날 그 작았던 단발머리 소녀가 다가왔는데 그 얼굴이 바로 너였어 남편의 고백은 뜨거운 불덩이가 되어 나의 가슴을 헤집었다 거기까진 좋았다 갑작스럽게 파헤쳐진 가슴에 뜨거운 심장이 펌프질하는 통에 온몸이 더워졌으니까 남편이 나를 만나야 했던 절박한 이유는 빼놨어야 했다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토록 두려워 묻지 못했던 내 마음이었으니까 차라리 못 잊고 산 첫사랑에 관한 살점 떨리는 고백만으로 끝났어야 했다 잔뜩 화가 난 파고 속으로 밀어넣어버린 한마디 가난이 싫어 묵묵히 돈벌이 할 수 있는 아내가 필요했다는 아 난 돈벌이용이었어 남편의 이름은 동훈 최동훈이었다 동훈이 그 깊은 눈으로 내 손을 잡았다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네 내게 참으로 귀한 두 딸을 선물해 주어 고맙소 그리고 미안하다 내 살아서 나가면 잘할게 가장 인간다운 남편 최동훈의 마지막 말이었다 배암 2기에서 3기로 암덩어리는 승리의 깃발을 꽂았다 치열한 전쟁 속에서 암세포를 처지할 수 있는 힘은 오직 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그리 오래지 않아서였다 아파트 한 채를 팔아 항암치료에 쏟아부었다 아파트를 팔자마자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두 딸이 다행스럽게 일찍 짝을 찾아 집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둘러 두 딸을 출가시켰다 호젓하게 남편의 병간호를 하고 싶었다 여보 우리 함께 죽을래? 너 나 사랑하잖아 나만 나무처럼 바라보고 살았잖아 그래 나무처럼 바라보고 살아온 나에게 겨우 할 소리가 그거야 울 때가 떨리다가 조용히 침묵했다 암세포와 그동안 살뜰하게 모아둔 돈의 전쟁이 4년째 접어들면서 서서히 암세포의 완벽한 승리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 두 딸을 출가시키고 집을 팔아 남편의 병수발을 들고 남은 돈은 겨우 시외 쪽으로 아직은 집값이 싸다는 지역에 작은 연립주택 정도를 구입할 돈 밖엔 남지 않았다 허망했다 그는 30년 가까운 세월을 아등바등 저축해온 금액이었는데 4년 만에 암세포에게 잡아먹히고 만 것이다 그녀는 서둘러 서울을 벗어난 지역으로 깨끗한 병원을 알아보았다 남편이 암 덩어리들에게 공격을 받는 동안 고통을 잠시라도 잊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병원으로서의 선택이었다 김포 어디쯤에 크고 깨끗한 종합병원이 있다고 했다 서둘러 김포 쪽으로 들어와 병원 근처에 집을 구했다 남편이 입원 중인 병원 근처로 집을 옮겨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더는 이사를 할 일이 없으리라 생각했지만 불안감이 엄습해오는 걸 애써 누르며 형편없이 작아진 집이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신혼을 시작했던 작은 방에 비하면 대고리였다 스스로 자조하며 소중하게 집을 어루만졌다 틈을 내어 혹시 남편이 집에 오면 무시 한복을 입히고 싶어 재봉틀을 가까이 두었다 남편이 시들어갔다 아주 서서히 그러다 시듬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다 의사는 담담히 말기에 들어섰고 남편에게 남은 시간은 3개월이라고 했다 남편의 수명이 3개월 후면 지긋지긋하게 희망을 잡아먹었던 암세포들과 함께 떠난다는 말이었다 이별을 준비하라는 의사의 음성이 천국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아 내가 미처지 하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완벽한 겨울이었다 남편과 이별을 마치면 가발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느닷없이 떠올랐다 그래 가발을 만들자 머리털을 잃은 자들이 내가 만든 가발을 쓰고 환하게 웃게 하자 아 나는 할 일이 있어 나는 들판을 가로질러 걸었다 비닐하우스 안에는 배추며 무가 싱싱하게 자라 너울거렸고 노는 물을 내기 시작했다 곧 물을 낼 모양새다 길 한편으로 쭉 늘어서 있는 꽃과 가진 식물을 키워 파는 농원들이 질배하게 늘어섰다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신기한 세상 같았다 농원 앞에 놓인 꽃잔디가 화려하다 금잔 화가 꽈리꽃이 낯달맞이꽃도 있었다 유년의 틀에서 피었던 빨강 토끼풀이 반갑게 널브러져 피었다 넋을 잃고 발길을 세웠다 소담스러운 꽃이 한가득인 하우스 농원 안으로 들어섰다 하우스 바깥의 풍경이 여러 종이의 야생화로 아기자기했다면 하우스 안은 그야말로 화려함의 일색이었다 수국이 덩실덩실 춤을 매달고 반겼다 우선은 낯익은 꽃으로 눈길이 갔다 나는 화려하지만 이름을 알지 못하는 꽃과 꽃나무들을 지나쳐 유난히도 눈길을 끌며 마음을 사로잡는 보라색 난 앞에서 발길을 멈추었다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열 한 송이의 불금에 가까운 보랏빛 꽃이 정갈하게 피어 있었다 예쁘다는 생각보다 뜨모를 마음이 꽃에 닿았다 작은 새들이 옹기종기 앉아 다정한 대화를 나누네 오 나비들인가 사랑스럽고 어여쁘구나 이 꽃이 내게 즐거움을 주네 마치 내게 인사를 하는 것 같아 작고 작고 네모난 흰색 도자기 하분에 보랏빛 꽃송이를 조르르 달고 선 신비로운 꽃은 마치 말을 건네는 것 같았다 그렇게 그 꽃이 바라보는 시선을 아프게 받아내고 거기 그렇게 서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서 붉은 보랏빛에 취하고 생긴 꽃 모양에 취해 들여다보고 있노라니 주인이 가까이 다가와 설명을 한다 늘 진한 몸에 세련된 분위기를 지닌 보기 드문 미인이었다 호접란이랍니다 예쁘죠? 행운의 꽃이라 알렸었답니다 꽃대도 지조있게 곱고 잎새도 진하게 풀이죠 요즘 열빈 시대를 맞아서 호접란이 인기랍니다 집안에 두면 애기 물러가고 병실에 두면 병이 호전되거나 나는 다는 전설이 있죠 내가 넋을 잃고 들여다보던 호접란을 주인은 예쁘게 포장했다 그리고 카드에 뭔가 적어 꽂아주었다 주인 여자의 건강과 싱싱한 미모에 문득 시샘이 터져올랐다 얼른 눈을 감았다 나는 후 숨을 내쉬었다 꽃이 담긴 꽃이 담긴 하분을 포장하는 미인의 손길에는 꿈이 있었다 마음을 추스르며 호접란을 받아 가슴에 안았다 병실로 돌아와 호접란을 남편의 침대 곁 창가에 놓았다 여보 당신 잘 가요 나는 살 테야 당신 못 가지 내가 살아줄게 의식을 잃은 듯 깊은 잠에 취한 남편을 우드커니 바라보면서 나는 혼잣말을 했다 남편은 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말소리를 알아들었을까 호련이 눈을 떠 창가에 놓인 호접란을 바라보았다 어 하고 나는 경악을 했다 남편의 눈빛에 섞인 삶의 지독한 애착심이 섬뜩한 도가살이 되어 전신으로 날아들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고함을 쳤다 어서 떠나줘 어서 창밖은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다 조금 전 남편이 내동댕이 친 죽그릇이 어쩌면 마지막 밥그릇일지도 모를 풍경이 흉물스럽게 우리들의 종말을 비웃고 있었다 이 어리석은 부부여 멈춘 시계바늘을 어서 돌려라 그리고 손목을 묶은 쇠고랑을 서둘러 풀어라 어서 서둘러 구역의 여행 구역의 감사합니다.